자, 조명 켜주시구요 김범욱 형 얼굴 넘어서 뒤쪽에서 제가 사이를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로 이승이시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승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빠질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스도와의 월드컵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월드컵을 모시는지? 제가 일본으로 출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팬미팅 때문에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엑티비아의 얼굴이시잖아요? 엑티비아를 직접 드셔보셨는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촬영 때도 많이 먹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광고하는 제품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엑티비아를 먹으면 장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1박 1 멤버 중에 이분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멤버 단연 이승은 씨 이승은 씨 향이 많이 안 좋나요? 많이 안요, 꼬일대로 꼬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승은 씨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바로 우리 팬 사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부터 6분씩 나와서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쪽 한 다음에 이쪽 지그재그로 할게요 지그재그로 1-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nou 잘 αι